할렐루야!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요나 3.1용성원원장 이에스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토인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선물을 한없이 주고 싶어 하시지요. 이것은 최고로 가치있는 동반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보물이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문이라도 다 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조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진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지요. 여기에 나열된 집부는 모두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교회와 교회에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말씀의 꼴을 충분히 먹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지어가십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 말씀만 해서 기도하며 자랄 때 그 깊이와 강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랐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크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떼어 모양을 제대로 갖춘다는 뜻으로 성도를 온전히 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서진 부분마다 일일이 떼어 온전한 인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 봉사의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해드릴 때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짓고 크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크리스도의 불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유의 루신 그 순박한 아기 예수의 수준이 아니지요.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 곧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천명을 먹이던 믿음의 불량까지 자라야 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날 개셋만의 동산에서 피 땀 흘려 기도하시던 그 모습과 자신의 십자가를 치고 가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그 수준까지 자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때 비로소 크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크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크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범사의 그분에게까지 자라고자 힘쓰는 성도는 세상의 풍조와 거짓된 속임수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을 이룰 때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진리를 배우게 하셔서 크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크리스도의 불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